요금, 요금을 청구하다, 기소, 고발, 기소하다 개요, 개요서, 인지도, 대중의 관심 의심스러운 혐의자, 용의자 형벌, 선고, 형을 선고하다 장치, 폭발물, 폭탄 무엇무엇에 대해 기소되다 이른바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세간의 이목을 끄는 기소 연방 대배심 종신형에 처하다 48년 위 징역형을 선고받다 용의자를 체포하다 그 장치들 중 어느 것도 폭발하지 않았다 프레임 틀을 잡다, 거짓 증거로 죄를 뒤집어 씌우다 미드터믹에렉션 중간선거 확인해 봅시다 실적을 과장되게 말하다 미국의 상원 하우스 미국의 하원 아리조나의 상원 선거전은 너무 아슬아슬했다 무언무엇으로 향하다 결선 투표 총선 총선 요컨대 무언무엇 무언무엇 당시에 기자회견 역사를 부정하다 상원 상원 위석을 잃다 기대를 넘어서다 하원을 장악하다 59석을 차지하다 파란색으로 물들다 갈퀴 긁어모으다 35석을 더 확보하다 골프에서 기준 타수 예상대로 거의 예상대로였다 평균적인 성적 또는 실적 지난번 중간선거와 비교할 때 석학 대학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장애인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서 이기다 세 건의 주요 화재를 진압하다 캠프파이어는 10만 에이커의 땅을 태워버렸다 대피시키다 CBS 뉴스가 보도하기를 기록상 가장 파괴적인 화재 기록상으로 건물들을 파괴하다 조사관 무엇무엇의 원인을 찾다 규제당국, 규제기관들 화재가 발생하다 무엇무엇에 대한 손해, 손상 송전탑 송전탑 파손 그것이 화재를 일으킨 원인인지는 약 얼마에 A의 원인을 비위 탓으로 돌리다 치명적 화재의 원인을 비위 탓으로 돌리다 열악한 산림관리 무엇무엇을 멈추겠다고 위협하다 연방정부에 지원을 보내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기후변화 협정을 냈다 결국 guard post 초소 from both sides of the border 국경 양쪽에서 firearms 화기 demilitarized zones 비무장지대 in an attempt to 무엇무엇하기 위한 시도로 ease tensions 긴장을 완화하다 defense ministry official 국방부 관리 make a military agreement 군사협정을 맺다 starting with 무엇무엇으로 시작하다 reportedly 전하는 바에 따르면 소위 이른바 truce 휴전 joint security area 공동경비구역 landmines 지뢰 scattered along the border 국경을 따라 흩어져 있는 over a period of twenty days over a period of twenty days 20일간 landmines buried in and around the DMZ 비무장지대 안과 주변에 매장된 지뢰 temple 신전 statue featured on the show 이 쇼에 등장하는 조각상 infringing on 무엇무엇을 침해하다 copyright 저작권 harm one's reputation 명예 또는 명성을 훼손하다 satanic 사탄의 악마에 sue a for b a를 b의 이유로 고소하다 allegedly 이른바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give it a bad name 그 회사에 나쁜 평판을 주다 file a lawsuit with a over b b에 대해서 a의 소송을 제기하다 u.s district court 미국 지방법원 chilling 오사칸 의스산 non-theistic group 무신론 단체 su over 무엇무엇에 대해 고소하다 trademark violation 상표권 위반 injury to 무엇무엇에 대한 훼손 injunction 중지 명령 금지 명령 request an injunction to 무엇무엇 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다 distribution of the series 시리즈 드라마의 배급 유통 be copied directly from 무엇무엇에서 직접 복제되다 bronze statue 동상 the statue brought to the statue brought to 어디어디로 가져온 동상 in protest of 무엇무엇에 항의하여 ten commandments 10 commandments be installed 설치되다 세워지다 in a negative and false light 부정적으로 misappropriate 악용하다 횡령하다 by associating it with 그것을 무엇무엇과 결부시켜서 counter to 무엇무엇에 반하는 seek seek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다 fifty million dollars in damages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netflix has yet to comment netflix는 아직 언급이 없다 charge 요금 요금을 청구하다 기소 고발 기소하다 profile 개요 개요 개요서 인지도 대중의 관심 suspect 의심스러운 혐의자 용의자 sentence 형벌 선고 형을 선고하다 device 장치 폭발물 폭탄 have been charged on 무엇무엇에 대해 기소되다 allegedly 이른바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high profile 세간의 이목을 끄는 indictment 기소 federal gram jury 연방 대배심 face life in prison 종신형의 처하다 carry a maximum jail sentence of 48 years 48년 위 징역형을 선고받다 arrest the suspect 용의자를 체포하다 none of the devices exploded 그 장치들 중 어느 것도 폭발하지 않았다 frame 틀을 잡다 거짓 증거로 죄를 뒤집어 씌우다 midterm elections 중간 선거 let's check that out 확인해 봅시다 overstate performance 실적을 과장되게 말하다 senate 미국 위의 상원 house 미국 위의 하원 the senate races in Arizona were too close to call Arizona의 상원 선거전은 너무 아슬아슬했다 head to 무엇무엇으로 향하다 run off 결선 투표 general election 총선 in short 요컨대 at the time of 무엇무엇 당시에 news conference 기자회견 defy history 역사를 부정하다 lose senate seats 상원 위석을 잃다 beat expectations 기대를 넘어서다 take control of the house 하원을 장악하다 pick up 59 seats crass 59 석을 차지하다 wind up blue wind up blue 화란색으로 물들다 rake 갈취 긁어모으다 rake in 35 more seats 35 석을 더 확보하다 par 골프에서 기준 타수, 예상대로, 거의 예상대로였다. 평균적인 성적 또는 실적, 지난번 중간선거와 비교할 때, 석학 대학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장애인,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서 이기다, 세건의 주요 화재를 진압하다, 캠프파이어는 10만 에이커의 땅을 태워버렸다, 대피시키다. CBS 뉴스가 보도하기를, 기록상 가장 파괴적인 화재, 기록상으로, 건물들을 파괴하다, 조사관, 무엇무엇의 원인을 찾다. 규제당국, 규제기관들, 화재가 발생하다, 무엇무엇에 대한 손해, 손상, 송전탑, 송전탑 파손 그것이 화재를 일으킨 원인인지는, 약 얼마에 A의 원인을 비위 탓으로 돌리다, 치명적 화재의 원인을 비위 탓으로 돌리다, 열악한 산림관리 무엇무엇을 멈추겠다고 위협하다, 연방정부에 지원을 보내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기후변화 협정을 냈다, 결국 초소 국경 양쪽에서 화기 비무장지대 무엇무엇하기 위한 시도로 긴장을 완화하다, 국방부 관리 군사협정을 맺다, 무엇무엇으로 시작하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소위, 이른바, 휴전, 공동경비구역 지뢰 국경을 따라 흩어져 있는 20일간 비무장지대 안과 주변에 매장된 지뢰 템플 신전 이 쇼에 등장하는 조각상 무엇무엇을 침해하다, 저작권 명예 또는 명성을 훼손하다, 사탄의 악마에 A를 B의 이유로 고소하다, 이른바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 회사에 나쁜 평판을 주다, B에 대해서 A의 소송을 제기하다, 미국 지방법원, 오싹한 오싹한 의스산 무신론 단체 무엇무엇에 대해 고소하다, 상표권 위반 무엇무엇에 대한 훼손 인정션 중지 명령 금지 명령 무엇무엇 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다, 시리즈 드라마의 배급 유통 무엇무엇에서 직접 복제되다, 동상 어디어디로 가져온 동상 무엇무엇에 항의하여 10개명 10개명 설치되다, 세워지다, 부정적으로 악용하다, 횡령하다, 그것을 무엇무엇과 결부시켜서 무엇무엇에 반하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다,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넷플릭스는 아직 언급이 없다, 넷플릭스는 아직 언급이 없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